안녕하세요 넘버원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보합에서 횡보를 거듭하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시장의 동력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넘버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누적 수익률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임창국 현대증권연구위원 39.06%로 1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종수 차장 37.26%로 바짝 쫓아가고요. 다음 3위에는 김우식 차장 29.07%, 4위에는 이종일 차장 21.12%입니다. 종목 순위 이어서 보시죠. 미디어플렉스 51.41%로 2주 내내 1위 유지하고 있고요. KMW는 47.22%, 3위에는 백광산업, 4위에는 SNC 엔진그룹 올랐습니다. 5위에는 인성정보 올랐고요. 김우식 차장 종목이죠. 20.38% 기록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 오늘 하나씩 있습니다. 임상국 연구위원은 3천당 제약 다시 편입 시도하고요. 매수가는 5,120원입니다. 다음은 이종일 차장 신규 편입 종목도 살펴보죠. 한솔 홈데코 오늘 편입가는 1,405원입니다. 김우식 차장 신규 편입 종목도 확인해보면요. 한국 사이버 결제 매수가는 1만 6,400원 제시했네요. 그럼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전이 종가입니다. 임상국 연구위원 포트부터 확인해보죠. 오늘 인트롬바이오 위지트 다소 손실 발생했고요. 피에스텍은 6.73%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보면 나노엔텍은 3.64% 오늘 3천당 제약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안종수 차장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보면요. 게임빌은 7.5% 기록했고 백광산업은 38% 에센스 엔진그룹까지 23.71%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다음 보면 EM텍과 AJ렌터카는 다소 손실 발생했네요. 마이너스 6.25% 마이너스 2.94% 기록했습니다. 이종일 차장 종목도 확인해보면요. 오늘 신규 편입한 종목 있죠. 동성 하이캠은 손실 발생했고요. 미디어 플렉스 51.41%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태용은 2.59% 기록했고요. 다음 보면 성광밴드 6.21% 진양홀딩스는 다소 보압입니다. 한솔 홈데코 오늘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무식 차장 종목들 확인해보죠. 인성정보는 20.38% 기록했고요. KMW는 47.22%로 종목 2위 기록했습니다. 다음 보면 KH바텍은 9.31%로 10%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아프리카TV는 마이너스 2.74%로 손실. 오늘 한국사이버결제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자세한 포트폴리오는 한국경제TV 마켓포커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넘버원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